음악 주가 조작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간간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그 줄기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가 조작, 작전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작전주와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조작품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내리죠 그 형량이 대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 모터스 주가 조작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김건희와 치은순이가 합쳐서 몇십억을 벌었다는 얘기 23억인가요? 벌었다는 얘기가 있죠 당시에 주당 3천원 주식 8천억이 20억에 매도했다 누가요? 김건희가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지금 저기 YTN에 나온 장면 같은데요 아직도 이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범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 그럼 한국의 자본주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나 나나 권력 끊아풀이면 주가 조작과 주식 부양과 주식을 통해서 쉽게 개미들의 돈을 뜯어다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각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의 형무의 장례성, 미래성을 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기업이 잘 되면 이득을 취하는 아주 자본주의에서 투자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래 대왕 프로젝트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인가요? 장시 열리는 오전 10시에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있다가 튀어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동해에 14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와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정상들 모이는 회의에 갑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그것도 10시는 장시가 열리는 시간이죠 하나 잡힌 것은 지금 언론에 하나 잡힌 것은 가스공사 가스공사 주식 하나인데요 여러분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스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안정되고 공기업에 누가 공기업이 무슨 안정된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이득을 한꺼번에 많이 취하거나 매출이 늘어나거나 단기 수익이 늘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안정된 곳입니다 가스공사는 한전도 그렇고요 다 5월 31일 날 2만 8천하던 주가가 윤석열 발표 당일 날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공기업 주가가 10년 만에 6만 4천 5백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에 가스공사에 직원들이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주 직원들이 주식을 빼서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사주라는 것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주식시장에 넣었다 뺐다 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거의 직원들이 하나의 중요한 그 기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보상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 우리 사주입니다 퇴직할 때 그것도 팔거나 다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날이죠 4,750주 다음 날 8만 7천주 또 그 다음 날은 13만 1,164주를 가스공사 직원들이 팔아서 꼈습니다 당시 직원 1,500명이 매각한 금액이 518억 공기업 주식이 작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이니까 지금 밝혀진 거죠 이 당시에 테마주라든가 이 편승에서 했던 주식 거래를 뒤져보면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실입니다 도이치모터 수축과 조작, 그 다음에 가스공사의 작전주 그리고 석유 개발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3부 토건입니다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젤렌스키 부인과 김건희가 회동한 다음 날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10조 원에 걸친 초금리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해 주고 4천억 원을 무상 지원한다 그리고 3부 토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멋쟁 해병에서 나왔던 내일 3부 체크 아닙니까 내일 3부 체크해 봐라 빨리 사라 이 얘기겠죠 이것도 참 신기한 것이죠 3부 토건 주식이 무려 5배가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득을 본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이거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이치모터 수축과 조작 그 다음에 동해 석유 개발 작전주 또 3부 토건 주식 배양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더 곳곳에 이 작전주와 주식과 조작을 통해서 번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고급 정보 향후에 개발될 것이다 향후에 상한가치 것이다 그때 매도해라 이러한 아주 권력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주식 부양과 작전주와 주가 조작입니다 어제 그 원전 우선 협상자가 선정됐죠 한국 원자력 거기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 모두가 예 하여튼 이게 주식 부양 정권입니까 주가 조작 연류 정권입니까 하여튼 돈은 여기서 버는 것 같아요 누가 버는지 정말 분명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실이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종호 이종호 이종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단순 브로커 같지가 않아요 단순 주가 조작범이라 하기에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쪽집계예요 이 사람은 그냥 좋게 얘기하면 사업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주식을 관리했던 사람 집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밀은 그 안에 있는 내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주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말이죠 아까 3부 토건 내일 3부 체크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김건희 그거 나오는 얘기죠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제 MBC하고 JTBC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김규현 변호사가 나와서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 제보자인데 나와서 내가 바로 공익 제보자다 그리고 김건희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송우 씨라는 사람이 거기 경호처 출신 거기에는 최 모 씨 송우 씨 멋진 해병회 그리고 임성근 그 다음에 이종호 그리고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해병대 출신들 모임이라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 부부 중매시켜주었다 그럽니다 이종호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연류설이 있는 건 뭐냐면 원래 3부 토건의 조나무 회장이 연결시켜줬다라는 것이 우리 아내우 회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 아닙니까 이종호라는 사람 말이죠 뭔가 하여튼 미신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송우 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입 열면 그 사람은 이종호겠죠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용산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김규현 변호사 공익 제보자한테 얘기했고 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종호는 김건희 수행하는 비서의 실명도 거론했고 활동사항까지 거론했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종호는 김여사의 민원 통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열세직이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나온 얘기 조모 경무관 인사 외압 행사했다는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종호가요 그 단톡방에서 내가 경무관 인사를 챙겨줬다 그래서 영두포경찰서의 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형성한 조모 경무관 이건 당연히 경찰청장까지 지시를 내려서 징계하라 그랬는데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수사팀장이 제보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종호가 한 겁니까? 경찰 인사까지 국방장관이 인사까지 이 사람이 누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관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표 쓰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해 주겠다 국방장관 교체 산부토건 상황 이런 것을 자기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 고등브로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추정해서 주가 조작 범위니까 김건희, 치은순 쪽에 돈을 벌게 해 준 사람이니까 돈으로 얽혀 있는 사이다 그래서 이게 집사다 열쇠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데 이 국정운용의 인사까지도 이 사람이 개입했다 인사는 당연히 블랙머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블랙머니는 중간에 했던 고등 두로카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한 사람 이 사람한테도 받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2의 최순실 최순실도 능가하는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종호라는 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비선실세 라인이 아니냐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김건희라는 김건희 씨라는 사람은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영부인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장관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경호처장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종호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움직여왔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 로비 문제로 후닥닥닥 움직인 것이 아니냐 물론 내일 청문회라든가 여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공식 라인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박지원 원장도 김건희가 장관들과의 문자를 나누고 전화를 통화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실제로 조선일보 사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건희 씨가 장관과의 통화 문자를 교환한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는 성역입니다 감히 김건희 얘기를 하질 못합니다 공식 라인들은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봤지만 잘 몰라요 도대체 결국 이것은 뭐냐 물론 밝혀지겠지만 비선라인으로 국정이 운영되다가 운영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하기 위해서는 공식 라인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요 국방장관 국방비서관 경찰 쪽 이것이 개입되면서 헐클어지면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 이것이 넘나들면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 국민 앞에 폭로되고 있다 해방 이후에 최대의 스캔들입니다 해방 이후에 최대의 게이트고 이건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도 없을 것입니다 아예 나와서 하지 아예 왜 숨어서 말이죠 하다가 이것이 비공식 공식 라인을 넘나들면서 하는 사건이 조금씩 조금씩 그 양파껍질 까지듯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